안녕하세요. 윤마렐라입니다. 오늘은 자멜의 3단 접이식 매트리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사이즈는 좀 큰 편이지만 생각보다 전혀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더스트백이 있어 넣어서 보관하기 좋겠네요. 그레이 색상으로 심플하면서도 무엇보다 재질이 엄청 부드러워요. 저희 강아지도 엄청 마음에 드는 눈치네요. 뭐하니? 아이들도 쉽게 접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편하게 접힙니다. 펼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빈 벽에 2단으로 세워두면 쇼파로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지표를 이용해 커버를 벗기면 안에 하얀 커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속 커버는 통기성과 위생을 동시에 잡은 방수 커버랍니다. 그리고 3단 매트리스가 각각 하나씩 분리되기 때문에 세탁을 할 때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매트리스는 7cm의 두께로 뒷면에는 미끄럼 반지 패드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드린대요. 이번엔 에어폼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계란판 형태의 에어폼에 보밀도 압축품이 더해져 제작된 특허받은 이중구조 에어폼답게 장점도 엄청 많네요. 약간 단단한 느낌이지만 누워보면 체형에 맞게 잘 지지해져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폭신한 매트리스에서 자고 나면 허리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딱딱한 느낌의 매트리스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쿠션감 좋은 자멜 매트리스가 저에게 딱이네요. 아이 침대와 제 침대 높이가 살짝 다른 게 보이시죠? 자멜 매트리스를 놔두니 높이가 딱 맞아요. 혹시 매트리스가 너무 폭신거린다면 이렇게 자멜 매트리스로 한층 올려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높이가 같아져서 불러오는 아이를 강화하기에도 딱 좋아요. 접이식으로 좁은 공간에 쏙 넣을 수 있으니 보관도 굉장히 편하네요. 당분간은 저희 막둥이의 방방으로 사용될 것 같지만 저도 아이들도 오래오래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인사할게요. 윤빠이 윤빠이 $js 3